안녕하세요 임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드로잉북 한 권을 다 끝내서 소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감기가 저번주부터 지금 이번주 내내 계속 걸려서 컨디션이 조금 안좋아서 그림을 지금 계속 못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업로드를 하고 싶어서 일단 원래는 이거는 소개영상에 안할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올려보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exile 제이언ifen 서두 지정 Secretary 그 장소cam 읽기 3 9 전 i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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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